촬영 오케이 다상담 다상담 시작할게요 네 저희 꿈은 컨설턴트를 해보는 게 해보는 게 하는 게 꿈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경매로 컨설턴트 하는 게 꿈인데 아직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이제 경험과 자본을 쌓으려면 어디서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있던 회사는 원래 어깨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낙찰가를 굉장히 높게 써서 아파트 20명 들어오는 거 1등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건 저희 주관적으로 의견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막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로 일단은 컨설턴트를 하는 게 꿈인데 자본도 없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턴트를 하면서 그냥 작게 과외도 이렇게 하는 게 같이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외? 네. 제가 처음에 배운 게 정말 과외를 배운 거라서 저도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좋게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대화의 출발부터 네. 무슨 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컨설턴트를 하는 게 꿈인데 경험과 자본이 없다고 해서 자본이 없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다 자본이 없는데 꿈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본인이 나온 이유는 좋아요. 내가 경매 컨설팅 시장 안에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굳이 위약천근만 생각하면서 한탕주의자들 그리고 고객들을 영업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자기는 수술을 챙기는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안 좋아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게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초년생에서 출발을 하면서 어떤 조직에 가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배우는 것이지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나빠서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거짓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못 벌었겠지. 네. 그래서 생계가 쪼달리는데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잘해서 내가 수술을 받아와야지 거기서 인센티브로 내가 수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본급으로만 운영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기본급이 아예 없고 그렇죠. 거기가 동사무소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공무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내가 영업을 못해서 돈을 못 버니까 생계가 쪼달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가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꿈을 계속 이루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나오면 상실감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실패한 느낌도 들고 네. 거기서 내가 나름대로 합리화하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비윤리적인 회사였어.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겠죠. 미안하지만 본인이 어디서든지 다 배우고 배울 수 있어요. 내가 골라서 배우는 거야. 나쁜 걸 나쁜대로 배우면 돼요. 저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컨설팅에서 나온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컨설턴트 이름 되게 멋있네. 멋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세상의 모든 컨설턴트들 특히 부동산 쪽에서 전부 다 영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대부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동차 딜러를 하든 보험 영업을 하든 알몸으로 뛰어들어갖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영업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 수익을 만들면서 버텨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영업 스킬이 쌓이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한 건의 수익도 못하고 생계에 쪼달리는 위기까지 오면서 뛰쳐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영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야 직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좋은 걸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걸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직업 내가 진짜 좋은 걸 하고 싶을 때는 내 가치가 내 철학에 들어가 있고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은 걸 그런데 내가 생계를 하기 위한 직업에는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쉬는 날이 오면 굉장히 좋겠지. 사장의 소리, 상사의 말들이 너무 거슬리고 그게 내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최대로 불편한 것들로 다가오는 거야. 왜? 나는 돈 벌기 위해서만 다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제일 알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다람쥐나 토끼도 지 먹을 거는 지가 챙겨요. 최소한 다람쥐나 토끼, 짐승들도 지 밥 먹고 살 거는 지가 책임을 지면서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내가 영업력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싶은데 그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는 그런 걸 보고 병신이에요. 병신. 본인의 생계는 어디 가서도 책임지면서 이게 좋으면 이걸 하세요. 본인이 영업력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 내가 돈을 벌면서 내 생계는 책임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조금 책임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돼 볼 수 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영상 강의, 경매 관련된 동영상 강의 보고 모은 돈을 갖다가 아직 결혼 안 했죠? 소액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 하나 갖고 있죠? 임대 수익이 들어와.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건 나중에 임대 수익도 들어오는데 나중에 팔았을 때 돈도 벌어. 자본 수익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동안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으로 내가 생계가 책임지어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좋아하는 거에 빠져들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인간이면 최소한 이렇게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돈이 안 벌리는데도 막 버티고 버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또 백수하고 있다 나와 갖고 다른 건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좋은 건 하고 싶고 엄마 아빠 밑에서 맨날 밥이나 죽 나이가 다 처먹어 갖고 엄마 아빠 밑에서 밥이나 죽지고 있고 용돈 받으면서 5년째 6년째 백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하버드대학교 나왔는데도. 그런 걸 보고 빙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생계는 지가 책임지어야지. 본인이 나왔으면 잘 판단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영혼력이 없어요. 못 버티고 나왔잖아요. 수익을 못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생계를 못 잃었다는 거죠. 생계를 못 책임졌다는 거죠. 그럼 빨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조금씩 커진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렇죠? 생활비가. 그러면은 이 일. 컨설팅 일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쪽에서 내가 조금 실력이 되고 수익이 되기 시작하면 옮겨 타는 거죠. 옮겨 탈 수 있게 했잖아요. 잠깐만.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했습니다. 응? 보였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현재 거기서 못 한 게 일단 돈이 조금 들어가요. 한 달에 한 70, 80, 고정으로 찐빌방도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가야 되지 방과 끊어야 되지 월 생활비가 80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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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도 그 팔그랜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한 달째 그게 없는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블로그든 뭐든 저는 저는 너무 제가 워낙 지금 거기서 나의 무일푼으로 없을 때 들어가서 그 컨설팅에 들어갈 때 무일푼으로 네. 없을 때 들어가니까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으니까 다시 알아보고 오후에 좀 빡세겠지만 다시 배달 알바를 어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잡는 쪽으로 해서 그걸로 생활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을 다른데 만들어 놓고 그쪽에 관심을 계속 두는 것 그런 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면 못해하고 나와서 상실감에 가만히 있는 거는 바보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멍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틀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경매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좋아하는 거겠죠.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건 지금 들어가서 봤네요. 깨달았네요. 그렇죠? 그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와 잘할 수 있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려면 먼저 거기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내 생계가 책임져지고 내가 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내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내가 부모님한테 맨날 다리 주물러 주는 거면 효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약자가 됐을 때 경제적인 내가 어느 정도 기성 세대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없어야 되죠. 그런 거 해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거 그런 풀이를 잘 잡고 가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감각이에요. 그게 현실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보가 안 되길 바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알몸으로 뛰어들어갔다고 컨설팅 회사에 영업하는 공간이죠. 그들 컨설턴트도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하는 공간들은 원래 알몸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 벼락 끝에 있거든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해. 거기에 내가 영업에 재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했어요. 본인이 나타나거나 영업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 하나로 딱 판단하기는 그렇고 저희 갔을 때 한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영상을 보라고 그 웅진도 영상인가? 그거를 봤는데 그냥 있다보면 알게 된다는데 잘 그게 오래 못 버텼 수 있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도 한번 영업력을 키워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 들어가. 본인 생계는 책임지면서 그래야지. 네. 제 생계는 일 끝나면 평일에 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에서는 저는 아예 실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에서는 못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잘 아는 게 제가 음악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랬다가 내가 음악 한다고 미친듯이 거기에 막 우린해봐요. 그러는 순간 내 주변의 소중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가족들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본인도 그거에 대한 제가 내가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못 버틴 게 오래 있지는 않아서 4월에 들어갔다가 2주 정도 버티는데 거기서 영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대표님 만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헤어진 게 너무 머릿속에 맴돌아서 애인과 헤어진 게 네. 그게 일에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다시 좀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져서 그게 집중을 못했다 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본인이 이 컨설턴트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러면 연인과 헤어져서라도 그 일을 한다? 음악이 너무 좋아. 난 꼭 음악을 하고 싶어.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여자를 잡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랑 이야기를 하겠지. 이 일을 간두면 안 되겠냐고 굉장히 배고플 것 같다. 싱어송라이터 힐리지 않냐. 그랬을 때 이 싱어송라이터가 진짜 이거에 대한 직업 아티스트 뮤지션 그 삶을 사랑하면 이 여자와 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본인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나오게 됐다. 되게 가소로워요.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가소로워요. 왜인 줄 알아요? 본인이 잘 생각해봐요. 이 경매 쪽 왜 마음에 들었어요? 부동산 메리트 있고 경매 이 제도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어. 이런 어떤 경제적인 메리트 혹시 이거에 매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은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갖고 이런 벼랑 끝의 상황에서 거기서 낙오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의 핑계에요.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이 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때문에 이 일에서 낙오될 정도의 상황이 왔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의 생계를 위한 더 매력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 일 하면서 이건 그냥 좋아하는 일 매력 있는 일 정도로 다시 자신의 생각을 재배치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꿈? 내가 우선 목표를 잡았다고 꿈이 아니에요. 꿈은 가슴이 막 뛰어야 돼.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고 내가 막 살아있어. 영혼의 오르가슨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만큼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인은 그런 거 들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는 못 느꼈는데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하면서 제가 설명을 맡아줬던 선생님 자기는 금저당이 어쩌구 이렇게 하는데 어느 그 친구한테 대표님 소개시켜 주니까 잘 갔나봐요. 그래서 집에서 1500에서 2000? 정확히는 1500이라고 해서 1500을 이렇게 용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그거를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대표님한테 월 몇 개 받는 거 있잖아요. 월 두 건인가 세 건 씩 추천받는 거. 우리 옥션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줘서 일반 물건을 사서 월세에 줘서 시작하는 것이 자본이득과 그걸 할지 제가 상담을 해줬거든요. 친구한테 친구가 궁금해 해서 그때 가슴이 뛰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새는 계속 배달만 하니까 돈 벌려고 본인이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젊은 거 청년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영업력이 없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대화에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 경매 컨설턴트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상실감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제가 질문했죠. 본인이 심장이 뛰냐고 진짜 본인이 이 직업을 사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화의 초점에서 이 대화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어떤 걸 끌고 들어올 때는 제가 본인이 지금 한 말은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늘어뜨리면 어떻게 해? 초점이 다 흐려지잖아.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제가 회사에선 못 느꼈는데 제가 심장이 뛰는 이유가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제가 친구한테 의료기장 상품 중에 이런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걸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막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부동산 경매라는 이제 어떤 관심 있는 걸 두고 친구한테 막 상담을 해주는데 갑자기 제가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근재당이 나오고 막 이렇게 대화가 막 이상해지잖아. 왠서수설이 되잖아. 알겠습니다. 내가 고객이었죠. 갑자기 집중하고 있다. 멍 때리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본인이 원래 초점으로 갖고 왔을 때 이 사람도 다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보통 고객 같으면 그 사이에 어?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늦었다. 빨리 대화 정리하고 다음에 얘기 더 해야 돼.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객도 이탈 이 영업력의 부재 본인이 영업력이 부족하다는 내가 여기서 느껴져요. 현재 대화에서 또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컨설팅과 비슷한 어떤 대화를 내가 그 사람한테 하면서 갑자기 이 뭔가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는 거죠. 오 너무 좋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내가 사람은 원래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내 집중해 주고 이러는 걸 원래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어떤 말인지 본인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좀 알고 있는 거 같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친구한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 경매 관련된 일이 아니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다른 주제였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술자리에서도 술 먹으면서 경매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른 어떤 컨설팅 대화 속에서 사소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데서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잘해 주고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인정을 하는 거 같잖아요. 경매 이 이야기를 떠나서 다 좋아요. 얘기를 하는 사람은 혹시 그런 건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요. 원래 그런 거 멋있어. 원래 멋있다고요. 단순히 그런 감정 정도였는데 어? 내가 심장이 뛴다. 또 이러는 건 아닌지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괜히 또 그런 쪽으로 또 끼워 맞추려고 또 갖고 오는 건 아닌지 그걸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해요. 영업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 방금 영업력이 없다 그랬죠. 네. 본인은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키우겠습니다. 왜? 잘하고 싶습니다. 일을. 제가 하고 지금 배운 게 이걸 하면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쌓이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요. 본인은 그거였던 거예요. 경맥강소에 들었던 게 처음에 목적도 경제적인 어떤 메리트 유혹 재미 그렇게 들어가면서 또 쌓일 것 같은 이성적인 막 그런 두껀들 막 붙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이랑 헤어졌던 거 에 못 버티고 나온 거지. 계속 본인의 위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초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당장 지금 들어가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업력이 없어서 나왔잖아. 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일단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 먼저 해라. 네. 그다음에 이 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잖아요. 네. 벼락 끝에서도 그냥 떨궈져 나왔고 그렇죠. 영업력의 부재로 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집중력을 못해서 영업력이 안 나왔던 대체 나왔으니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른 일하면서 생계에 일단 책임지고 자신의 생계는 생계는 어차피 책임질 수 있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나온 지 지금 10월 아니 11월 20일 날 나왔던데 집에서 딱 6만원 받았습니다. 핸드폰비 엄마가 한 달 생일이라고 내주고 어쨌든 결론은 제가 나왔고 네. 이 이야기는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 앞으로 이제 일단 다시 들어가서 마음 상태가 그때만 다시 컨설팅해서 바로 들어가고 네. 컨설팅해서 다시 들어가고 다른 일도 보조로 받쳐주고 네.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틸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몸은 굉장히 고될거에요. 굉장히 고될건데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답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건강한 정신 상태고 치열하게 내 생각을 해보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다 후회되지 않을거에요. 난 뜨거웠고 열심히 했고 치열하게 생각했고 내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던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뒤에 어떤 결정이 오든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 시기를 보낸 것이고 누구보다 치열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일단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완전한 깨달음 막 이런걸 바라지도 말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선배로서의 조언정도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